오늘은 이사야서 그 66장 전체의 구성에서 후반부를 여는 40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5장은 아수르 제국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협해오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 시대에 예루살렘 유다의 거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은 그 위협해오던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19만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문 앞에까지 왔다가 실패하고 되돌아가야만 했던 그 희숙이야 왕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희숙이야 이사야 39장 말씀에서 유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희숙이야 왕이 교만하여 자기 가진도 자랑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가 동맹을 맺으려는 이 교만과 불신앙의 죄에 넘어져서 앞으로 예루살렘의 그 모든 보물과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여 보물은 빼앗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39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들어오면 39장에 예고했던 그 바벨론 포로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최소한 150년의 세월이 흘러간 먼 훗날의 관점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 이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40장부터 66장에 있는 그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생애 말년에 주전 680년경에 그것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추측한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었는데 그 포로들이 돌아가도록 포로 귀한 포고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 원년 537년 주전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살아가던 시대보다 최소한 150년 후에 그 후대의 사람들이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났다 이것은 150년 후에 올 사람들 그들이 필요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어떤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 민족의 신, 종교도 아닌 다른 민족의 신과 종교를 왜 믿어야 합니까? 이사야 40장부터 48장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150년 후의 세계의 역사를 예언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중동의 최강한 강대국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 지중해 연안에서 남쪽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까지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에 바벨론이란 아수르 제국의 정복을 당한 한 지방의 작은 속국에 불과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609년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강하게 급부상하는데 주전 605년에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격파하고 갈그미스 전투를 이끈 너부간 네살이 그 당시에는 황태자였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는데 바벨론의 왕이 된 너부간 네살이 그때부터 40년간 전 세계를 정복하며 바벨론을 강력한 제국으로 세우는데 그래서 주전 586년에 그 너부간 네살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사야 39장에서 히스기아 왕에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약 115년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히스기아 왕에게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은 지금 작은 아수르 제국의 한 지방에 불과한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115년 뒤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전 537년 베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와 왕자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너희들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바벨론에 너부간 네살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보물 기명들을 유대 포로들에게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포로 귀환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이사야 40장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살면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115년 뒤에 그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모든 보물을 빼앗아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폐허라 만들며 모든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걸 이사야 46장 4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제국이 강력한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만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버다하여 멸망할 거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으신 종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일으킬 그 고레스 황제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도 15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를 돕기 위해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 앞에 내가 문을 열어 내가 가는 곳마다 아무도 막지 못하게 너를 승승장구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45장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인류 역사의 제일 첫 번 굉장히 카스모폴리탄한 그런 통치자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Cyrus C-Y-R-U-S Cyrus 고레스 왕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이사야 48장 3절에 내가 오래전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일러주었다 내가 내 입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것을 갑자기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40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하늘을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천지만모를 창조하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여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두 번째로는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가 그 예언을 기록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실 그 예언의 내용을 700년 전에 기록했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150년 후에 일어날 일 700년 이후에 성취될 일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단순히 머리에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 이사야 40장을 살펴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라를 반복하며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가 필요한 처지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던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끝자락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이었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성도들에게 이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에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 순교를 당하던 그 성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늘의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위로를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영어성경 번역은 speak tenderly to Jerusalem 예루살렘에게 부드럽게 마음에 와닿게 정다히 말하라 마음에 와닿게 좀 부드럽게 말해주라 예루살렘의 복역기간이 끝났고 형벌도 다 치루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두 배나 충분히 받았다고 선포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형벌이 임하여 권한의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뉘우쳤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였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 중에도 지난 날의 허물과 불순종 때문에 환란을 당하며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왔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용서와 위로 그 어려운 환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고난을 받았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 모든 죄가 사여졌느니라 내 그 모든 환란과 고통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건 주전육세기 포로 귀한의 약속을 받는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위로가 그 백성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보이스, 목소리가 세 번 등장하는데 3절에, 6절에, 9절에 등장합니다 3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한 대로를 만들라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여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여호와의 길이 함께 등장하면 이건 출애급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의 노예로 살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젖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게 하시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길이 없던 그 광야에 여호와께서 길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가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두 번째 엑서데스 두 번째 출애급과 같은 그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진히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유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오 페르시아의 고레스왕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런 역량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며 누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다 빼앗아 왔던 여호와의 성전의 그 모든 보물, 기명들을 다 이 유대의 포로 자손들에게 주면서 이것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고 나와 내 왕자들에게 복을 빌어달라 어찌 이런 일을 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때 온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누가 보금 3장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다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신저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Forerunner 그 앞서가며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그 선구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길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높은 산 언덕은 낮아지고 이 4절에 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를 높인 그 교만은 다 낮추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추라 깊은 골짜기처럼 깊이 파인 우리들의 심령에 이 낮은 자존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우고 끌어올려라 삐뚤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산상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의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하는구나 6절에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자랑하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도다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곳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단의 재단을 만들고 베데레 황소재단을 만들어 놓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당하게 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120년 후에 그들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나 그들의 권세 부기용화는 다 꽃이 시들듯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세상에 가장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나라들과 통치자들이라도 자기들의 뜻과 계획이 지속되지 못한다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히 서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믿어 순종하면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유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풀이 시들고 꽃은 떨어질 것처럼 부질없이 사라질 인생들이 영원과 결합이 돼요 우리도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모든 것 그냥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다투고 싸우는 오늘날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부질없는 것 시들어버릴 것이기에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위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시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목소리 높여 외치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외칠지어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Here is your God 이 시원의 전할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벨론 그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선한 목자가 그 어린 양을 팔로 안고 가슴에 품으시듯 젖먹이를 가진 이 암컷 양들을 고이 고이 돌보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십니다 신약성경은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냥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선포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 이름으로 일컬어 받을 도성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성전을 세워 두셨는데 이 예루살렘 도성이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이가 못 이라고 한탄했죠 영광이 떠났다 이가 못 그런데 이사야 52장 7절부터 9장을 보면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이게 52장 7절에 또 나오는 구절인데 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고 환호성을 지른다 이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낙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모든 백성이 호산나 외치고 환호하던 보라 너희의 왕이 오신다 그 장면이구나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가 능력으로 오셔서 강한 팔로 다스리실 것인데 그의 손에 상급과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이것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능력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아닙니까 11절에 선한 목자 양떼를 사랑으로 품으시는데 어린 양을 팔로 안고 가슴에 품으시며 새끼 젖 먹이는 암컷들을 부드럽게 고이고이 인도하시는 이 선한 목자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이렇게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인만웰로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그 초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상급과 보상을 가지고 임하실 제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목자로 품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다른 민족의 역사에 등장하는 신이 아니라 우주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죄로 고통을 받았던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셨는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 위로를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의 허물과 불순종 때문에 환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다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희년의 축복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위로를 선포하시며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유업을 테스트모니를 다시 되찾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통에 자복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 그래서 욕심을 내고 다투고 싸우는 것들은 다 헛된 것 시드러 없어져 버릴 것이기에 그런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서로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죄와 불순종 때문에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그 초림 예수님의 초림에 그리고 앞으로 천사장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들과 함께 능력으로 보상하실 것을 상급을 가지고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한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듯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을 고의고의 돌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